좀비 덤! 좀비 덤 호러 코믹 쇼! 극한 직업!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좀비 덤 친구들이 놀고 먹고만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좀비 덤 친구들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어떤 일들을 했는지 볼까요? 좀비 덤 호러 코믹 쇼! 극한 직업!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좀비 덤 호러 코믹 쇼! 먼저 좀비 덤 호러 코믹 쇼! 좀비 덤 호러 코믹 쇼! 좀비 덤 호러 코믹 쇼! 알바를 구하고 있던 좀비 덤 호러 코믹 쇼! 마침 딱 좋은 알바가 생겼습니다! 좀비 덤 호러 코믹 쇼! 왜 장사가 안되냐? 왜 장사가 안되냐? 어? 손아 가만히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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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 ök kons 000 의 첫 알바를 하고 있을 때 문 카페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나봐요?! 카페이니 시끌시끌한데 무슨 일인지 한번 같이 보러 갈까요? 하나 웨이트리스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일을 정말 잘해요 수세미 스케이트를 타고 슝슝 좀비들은 따라잡기 힘들겠어요 설거지 않으러 바쁜 하나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존재, 너는 접시를 받아라! 아휴, 바쁘다 바빠 바닥 걸레질까지 하고 청소기로 마무리하는 하나 우와, 200명 봐요! 엄청 잘 받아들이네요 좀비들 뿐만 아니라 카페에 물건들까지 아주 쭉쭉! 청소 끝! 하나야, 수고했어! 아무것도 없던 나무에 토마토가 가득 열렸어요! 네, 이건 바로 좀비 덤에서 가장 끈기있고 열심히 일하는 존재기 작품인데요 존팩과 함께 이 나무에 오렌지 하이! 지렁이래!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그럼 존재! 이것도 가능! 일일이 다 정성들여 만들어주는 존재! 우와, 온박이 아니라 정박이네! 존재! 존재! 네, 일어나봐! 있잖아! 설마, 하나도 가능? 첫 번째 알바에서 살린 종쿵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응? 종쿵이 소방관? 종쿵은 우연하게 화재 진압을 도와 소방관의 직업을 얻게 되었는데요 엄마! 나 소방관 됐어! 지금까지 이런 좀비는 없었다! 이것이 좀비인가 소방관인가? 네, 소방관 종쿵입니다! 부리나케 달려가 모든 불을 끄고 다니는 종쿵! 근데 좀 심하지 않니? 그런데 종쿵은 역시 먹을 것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봐요 아, 메란프라이 맛있니? 한 입만! 잠깐! 어, 종지! 너 발명가잖아! 갑자기 웬, 웃깽이? 종골을 위해서 하늘의 다이아몬드든 땅의 다이아몬드든 다 깨서 주려고 하는 종지! 하하! 하지만 다이아몬드를 전달하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네요 세공하다가 깨지기도 하고 난 포기 안 해! 안 해! 겨우 다시 만들었지만 아, 뭐야! 이런! 고기심대왕 모모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즐거운 나라로 오세요! 여기는 놀이공원입니다! 다들 줄을 서서 회전목마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오늘의 알바생은 좀 쓰니까 봐요 원래 여기엔 스컬이 있었거든요 자고 있지만 아무리 티켓이 있어도 희작은 손님은 위험해요 희작! 음, 존직! 넌 하나 타고 싶었으면 이렇게 노력하는데 제발 태워지면 안 돼! 아, 아, 안 되는구나 존직이 아무리 꼼수를 써도 열심히 안전교칙을 지키는 존슨! 존직은 언제쯤 회전목마를 탈 수 있을까요? 존직 파이팅! 좀비덤 친구들 말고도 스칼시티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요 택배기사, 소방관, 직과의사, 다계주인, 공사장 임부, 주술사 등등 우와! 정말 많은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 좀비덤과 스칼들을 봤는데요 다음엔 어떤 이야기로 돌아올지 기대해주세요